어머나 어머니 우리가 진짜 잘하라고요? 안녕하세요. 오늘 찍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잠깐만요. 일단 들어갈게요. 반갑습니다. 그러니까요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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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안녕하세요. 어머니. 어머니가 이렇게 항상 예쁘게 하고 계신. 아니 오늘 지금 외출했다. 지금 막 들어왔어. 아. 아 그렇구나. 아무데나 다. 왜 자꾸 나한테 붙어. 왜 이래. 어머니 영생이 어떻게 되시기를. 아니 그런데 어머니. 이 집이 지금. 이사 오시고 처음으로 공개가 되는 집이에요? 네. 평생 처음인데. 유희가 그동안 돈 많이 벌어갖고. 어머니에게 사진이 길래거든. 전화 좀 다 안드리고. 어머니 내 사랑하는 딸 유희는 어떤 딸입니까? 어른 같으면서도 어떨 때 먹을 때만 아기고. 평상시에는 또 어른 같고 이래요. 자 그럼 자자고자 바로 설명서 들어갑니다. 저희들이 다 결혼 안 했다고 생각되고. 그리고 미래 사이감. 미래 사이감. 어머니가 보시기에. 저는 실제로 안 했고. 나는 당신이 나의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다. 7위입니다. 나는 지금 7위. 7위는 나가서 차에 있는 건 어떨까요? 일상 나가야죠. 점심을 해 주더라도 눈 뜨면 해 주고 싫다 이런 거 있잖아요. 그치. 시음 세음 헌혁. 봉수 오동. 아 세일 씨. 네. 봉수 오동. 아 세일 씨. 네. 저 팬이에요 근데. 아. 아 예. 아 예. 아 예. 그럼. 누나 한테는 몇이에요. 누나 한테는 몇이에요. 하하하하하하. 아 왜 그래? 아 왜그래? 아 왜그래. 아 나 진짜 상상상에. 혹시. 아 누나. 로고싶어. 자 6위 가겠습니다. 6위. 아 이쪽이. 아 기다려? 번수씨 노래 너무 좋아요. 아이. 아. 아. 6위에요. 슈가 좋아하시고 그냥. 저는 좋아. 되게 좋아해요. 사위로 하면. 유희가 별로 안 좋아하나요? 사위로는 왜요? 쌍. 슈가 죽으시는 거 아니에요? 달력파트에서 5위 갑니다. 내 사랑하는 사위로 삼고 싶습니다. 5위. 이래 거 불러주세요? 운동하시는 분 되게 좋아요. 진짜 미치겠네요. 왜요? 너무 운동. 집안에 운동하는 사람이 많아서. 먹는 것도 힘들어요. 4위 갑니다. 내 사랑하는 사위. 사위. 많이 챙겨주시는 거 알고. 많이 챙겨주시는 거 알고. 많이 챙겨주시는 거 알고. 칭찬을. 유희는 데뷔 때부터 제가 챙겼습니다. 유희하고. 그래 이제부터가 진짜지. 이거 이제까지는 그냥. 저는 너무 31입니다. 시윤이랑 은혁이랑 현중이 사시네요. 그런데 86년생 동갑으로 유희와 두 살차입니다. 딱 좋네. 차렷. 은혁이 불안해한다. 시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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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. 2번. 3번. 시윤. 일어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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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신 한번 보시고요. 이렇게. 한 바퀴 쫙 돌아주시고요. 네. 정면입니다. 어머니한테 미소. 어머니한테 미소. 어머니한테 미소. 미소 미소 미소. 앞모습이 왜요? 뒷모습이. 이거 검색할 거 아니야? 어머니 눈빛 눈빛. 미소 미소 미소. 아유. 하유 하유야. 하유. 하유도. 하유 보이지는 Buckroot autonom에 하유. 하유.